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농산물 과체류 매력알리기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과체류를 선택하여 매력을 사람한테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햇볕이 강한 야채를 말려주고 있습니다 가지도 사서 말렸습니다 가지가 보랏빛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고추로 잘 먹었습니다 오이지는 물과 소금과 설탕, 식초를 넣어 끓은 물에 부어 오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참외를 된장에 박아서 장아치로 만들어 넣어두었습니다 자아 자아 감사합니다.